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요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티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랑프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랑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프리가 4강그랑프리인데 고스톤보드 무한 부스터전 부스터 개인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그랑프리가 효도그랑프리라 해가지고 1등에게는 LG 트롬세탁기 한대 2등에게는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한대 3등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 줍니다 물론 1등 2등 3등하기 빡세겠죠 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랙이 뭐뭐 나와야인데 아 트랙 이런거 나오구나 아 트랙 이런거 나오구나 보기야 아 트랙이 뱅뱅뱅뱅뱅뱅뱅뱅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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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하게 된다. 일연승! 과연... 그럼 형EP Käm이 부를까X Gruppe Kmg 甘 먹기 중급 이 높아지면 높은 사람들 만나니까 좀 빡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낮아가지고 그래서 안 빡질것 같은데 수동이 높아지면 많이 빡수되고 월클 럭스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1위 세탁기인데 어떻게 받냐 그거를 하루종일 이거 해야돼 받으려면 아니 진짜 받으려면 하루종일 이것만 해야될걸? 와 이 캐릭도 나오네 야 이 캐릭도 나오네 와 맨몸스는 거의 짬뽕이네 시어라 라이 이걸로 스텝이나 돌아야돼 그나마 시골에 무전이라서 좀 낫지 나 이게 그거였으면 뭐 그거 무서모아갖고 있으면 빡세겠다 드래프트 지금 따라면서 내 왔더니 잘 몰라 이거 다운 비대 마무리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3인승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진짜 몰라. 와 이거 뭔데? 아이템 맵 아니에요 이거? 와 따라가야 돼. 아따 치열하다. 와 뭔데? 더 어렵다. 와 진짜 무대비. 너무 터려. 와 야 씨. 뭐야 이거. 어 어 terrific肥 교수님이 이 고스트 모드는 여러분들 톡톡이랑 그 다음에 제작되어 실수 없이 잘달리면 큰 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라뿌리는 그러한 크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1등, 2등, 3등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은품 사은품 노리는 게 좋지 않나요? 포화삼이 1대 없습니다 이건 투성분이 잘 안돼 세동으로 달리네 신기하다 안 빠지네 이거 빠지는데 잘한다 불쌍하다 빠진다 이거 대단한 그냥 지속킬 다 주구나 한 명 빠진다 그렇지, 역시 상했다 한 명 빠질 줄 알았다 아따마 잘 달린다 앞에 분들 한 명 빠진다 한 명 빠진다 한 명 빠진다 더 강의 지속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